엄마가 하랑이를 위한 선물이야, 이거는. 이제 하랑이가 건강해지기 위해. 아까 친구들 다 봤지, 쓰는 거. 이거 어떡해, 저 제일 운스러워. 그치? 목에 갈아볼게요. 그리고 써볼게요. 우와, 하랑이 너무 예뻐요. 박수, 박수, 박수! 자랑해. 맛있고 썼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하지? 너무 예쁘다, 나랑 이렇게 하니까. 천사 같아. 금방 저거 하겠는데? 아니야, 벗지 말고 한 1분만 쓰고 있어보자, 1분만. 드디어! 엄청 옛날에 산 건데. 안돼, 왜 그렇게. 신부들이랑 보고 싶어, 엄마랑. 입, 입. 아, 제발. 어떡해. 좀 이따 이거 쓰고 나가기 할까, 아빠랑? 아빠 오면? 드러눕기, 드러눕기 해버리는 거야, 이제. 시위하는 거지, 너. 응. 시위하는 거야? 하랑아, 너무 예쁜데? 하랑아, 이렇게 하고 있어봐. 너무 귀여워. 진짜 천사 같아요. 사랑해요, 해봐. 아이, 사랑해요. 짜증났어, 짜증났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래 버텼어. 내일 하자, 이제. 내일은 20초 해야 해. 너가 오늘 10초 안 했으니까. 만났어요. 도구, 도구쓰기? 네, 해주세요. 줄게요. 사랑해, 오늘 밥 먹는 연습 좀 해야 돼요. 그렇지. 그 반대로 짜 나랑. 그렇게 하면 못 먹어. 엄마, 엄마 큰 걸로 만들까? 엄마 주고. 자, 이걸로 하랑이가 떠서 먹어. 그렇지.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오, 진지. 마스크보다는 좀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응, 하려는 의지가 있어. 다시 해보세요. 오, 우와. 아, 이거 잘하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좀 있어. 근데 흘리는 게 더 많아요. 흘려도 흘려도 들어가는 게 있다는 게. 잘 먹고. 잘하고 있어. 우리 아기. 바빴다. 뭐냐, 이게 너? 아, 진짜. 너 어린이집 가서도 이렇게 먹어. 아무것도 몰라. 사랑아. 어린이집 재밌었지? 이제 엄마 없어도 될 거 같아? 응. 응? 오늘 할머니랑 있어볼래? 응? 잠깐? 엄마 없어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봅시다. 우리도 큰 애 보낼 때 할머니가 한 달을 따라갔었어요. 아, 진짜로? 너무 웃겨. 담디리 보면 애 잡는 줄 알았어요. ğ. 하나 더 앉아. 어떤 도착을 해 가야 해요? 시간만에 하지? 둘 다 한 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셋. 셋.